지갑 대상을 뒤집고 지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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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저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전소민씨께서 다른 애가 고마워 고마워 정소민 알겠습니다 고마워 정소민 역시 역시 정소민이야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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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소민 역시 역시 야 소민아 왜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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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돈이는데 나 왜 그래 소민아 대박이다 돈이 있었어? 오빠가 나랑 배신할 것 같았어요 돈 다 가져가서 어머 이긴 사람이 돈을 몰자 어때? 요즘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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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떡해 그럼 나한테 줘 잘했다 잘했다 냉랭하게 대하고 다 가져가고 아니 냉랭하게 대하는게 아니라 너 팔룡이지? 나 팔룡이야? 이제 광수씨가 원하시는 지갑 바꿨줄게 지갑 바꿨을 때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내가 내가 근데 이거 못 이겨요 누구랑 같이 이거 못 이겨요 가! 나랑 커플 되는 사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어 아 얼마 있길래? 대박이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못 이겨요 아니 근데 이 명이 육박이 있으니까 찬스가 세준씨가 진짜 없네 동훈이 형이 곱하기니까 동훈이 형한테 가 곱하기 너 빡이니까 곱하기 너 빡이니까 곱하기 너 빡이겠네 곱하기 너 빡이니까 곱하기 너 빡이겠네 곱하기야 걸려져도 빡이야? 금 꺽이? 드렌井 절대 살아야 해요 난 근데 보통 남자들이 그렇기를 안 하고 있으니깐 제 성격 dari 정국이 오빠 하겠습니다 어? 그래? 왜? 진짜로? 너무 있었나 봐 너무 있었나 봐 아니요? 있었나 봐 아니야 아니야 다시 있겠다 진짜 있겠다 진짜 있겠다 진짜 세영씨 나오시죠? 네 나오시죠 야 이게 뭐가 있었구나 진짜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박상은 척께서 생각했다니깐요 아니에요? 아닙니까? 없는 척 했나 보다 야 소민이가 갑자기 종국이 형은? 세영이 형은 뭐가 있었구나 아니 종국이가 일부러 그런 걸 수 있잖아요 아니 아니 방언이에요? 방언 아니죠? 아니 근데요? 방언이 2는?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왜 왜 야 그거 이렇게 초기였는데 진짜 소민아 너 너무 반풍이다 너무 반풍이지 아 너무 반풍이다 제가 손님이 내가 주신 사람밖에 없어요 저 좀 있어요 있다고요? 너 돈 있어? 너 돈 있어? 빈당초였어 와아 야 이거 아니야 뭐야 이건 드라마에요 야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너도 안 쳤는데 나도 만원 쳤는데 야 핸드폰 케이스 안에 넣었는데 진짜 대단하